가보도록 하죠 에너지가 별로 없네 하지만 몽둑이 하나 믿고 딱 두대맞으면 죽어요 첫번째는 연기가 나고 두번째는 머리가 터져버리지 어? 저거야? 고깃조각이었군요 못하죠? 저장한번 하구요 자 자 내가 죽여야되는걸 제가 다 죽이고 있어 자 아 아 그건 또 무슨말이에요? 저장한거에요? 저장한거에요? 어어어어어어 저장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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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오케이 지금 몇마리 죽였지? 저장한거에요 저장한거에요? 저장한거에요? 제가 죽였는데 그 유튜브에서 이제 원래는 구독자분들이 남성분밖에 없었는데 여성분도 10% 된다고 어? 레이더에 죽어있는데? 어? 잠깐만 이쪽으로 가기전에 어 여기도 한번 가봐봐 아 여기가 거기구나 어차피 아 여기가 거기구나 아 여기가 거기구나 흠 그럼 내가 어째 그건 내가 어째 저는 예 뭐 그런걸 의심하려고 하진 않아요 별로 그냥 있는대로 그냥 믿으면 되지 뭐 그걸가지고 흠 아 별 중요하지도않고요 흐흫 뭐가 중요하나 재미있게만 보면 되고 좀 그렇고 내가 두더지를 많이 잡아야되는데 애들 다 죽어있어 내가 이 몽둥이로 잡아야되는데 이런건데 와서오세요 오랜만에 오네요 흠 오오! 워 sh 워링 워링 왕 지나가긴 또 처음이네 튕겼어 다섯벌밖에 없지만 잘해보죠 아 이쪽이 아닌가? 아 불 끄고 자 오자 야 와봐 야 너 죽으면 안된다? 근데 에너지가 너무 조금만 오는데? 너무 녹사특이랄쎄 아 야 70까지밖에 안되는구나 75가 안되네 뭐 그러면 59까지 하고요 어차피 16포인트니까 어 소용하게 찍고 나머지 수리 가자 아아 은신도 부자라고 튼튼한데 어 로빈웃? 아하 법쟁이 달하는 적에게 200% 깊은점 강철비전 어 이것도 편집증 튼튼한 등가죠 무게가 중요해 흠 많이 집을 수 있잖아요 흠 흠 흠 흠 흠 모드는 어 어 이거 소리나는거 있죠 핏 핏보이 음성지원 그 모드랑 대화창 늘어나는거랑 핏보이창 늘어나는거랑 핏보이창 늘어나는거랑 음 그리고 리밸런스 이렇게 리밸런스랑 그리고 이거 하는거 이거 조준점 맞추는거 어 어허 너 있었어 맞아라 맞았다 한마디로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오오오오오 야 소리듬한 받아 엉 엉 한만 더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아 총알이 없네 아 이거 너무 많은..아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아 다행이다 자 던지고요 오케이 총알이 한마리도 없네 음 어설트라이플 별로 좋지 않은 나는 써보지도 않는 오호 책이 있어요 책이다 책이다 책책 지금 먹으면 안되죠 그러고 보니까 저 퍽이 책먹는 퍽이 그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몇 레벨인지 모르겠네 에 Jaime 자 열스티.. 아 저장? 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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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하구요 전쟁전 책 이것도 다 돈이죠 여기서는 어 뉴베가스랑 틀리게 전쟁전 책이 돈이야 돈으로 바꿔주죠 오래된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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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과일이라도 먹을까 사과 같은데 이거 잠이요 아 잠 한번 자고 가 아 그래 잠을 자자 잠자면 에너지 자자 잠자자 어 잠 한번 더 자자 아니에요 전쟁전 책이에요 망가진 책 아니에요 볼래요 내가 또 보여줘야 돼 전쟁전 책이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많네 메그놈 타냐 어우 땡큐 메그놈 타냐기 잘 안나오죠 아 여기도 지뢰가 많아 나야 좋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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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가? 여기..여기.. 뭐야 이거.. 막혀있는 문이잖아 아 싸운다 싸운다 어 뭐하냐 거기서? 뭐..뭐 수술하고? 뭐? 뭐..조슬라고? 오오케..오오 안맞졌어? 어떻게 안맞을수거했지? 어? 야 너 뭐하냐? 왜 이쪽으로가? 여기 웃긴 놈네? 죽여달라고? 그..자기를 죽이지 말라면서 나한테왔어 완벽ITE 이거, 나쁜놈이야 이거 봐 야..이 옷에다가 손 잘라는걸 오오오오옵 와..바 꽝 왜 안와 사건이라 무게가 많으니까 아무도 저희 적스님의 개그를 못알아주고 있어 어떡해 나도 지금에서의 얘가 갔어 난 지금에서의 얘가 갔는데 열쇠에서 역사태의 열쇠 어 여기가 지 그 뭐 뭐 넣어놓는 데구나 어 탄도 있구요 수루탄박스 폭발물을 되게 좋아하는 랜가보네 음? 이거 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야 전쟁전책 하나 들어가있네요 저 전쟁전책 그 다 모아가면요 돈을 대빵많이 줘요 개당 백캡이에요 백캡맞나? 아마 그럴거에요 맞을거에요 저장 저장한번 하죠 야 와봐 얘들아 안녕 내가 왔어요 너희들의 다크엔젤 아니아니 죽음의 전사 두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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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둥이를 든 유일하게 두더지한테만 효과가 있는 이 두더지 몽둥이 다른사람한테 전혀 효과가 없죠 어? 여기 뭐지? 여기 뭐지? 무게가 좋으니까 다 담아가지고 할 수 있구나 어? 소방어를? 가격이 사야 씨 버려 음 이건 몇개 가져가려 갓갓갓 안열은데가 되게 많다 뚫어뻥 야 금속 부품 금속 부품은 너무 쓸데가 많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파는대로 족족 그냥 사가지고 가면 되요 사고 죽고 질 때가 너무 많아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을걸요? 글쎄요 나도 글쎄요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좀 올라가는 길이 잠깐만 여기 내가 왔던데인데 잠깐만 여기 이쪽인가? 아 이쪽이구나 잊어 자 지하철로 나왔어요 쁘 조지타운 자 여기 어디냐 하면은 여기쪽이군요 어우 엄청 머네 근데 저기 가까이 있대 어디냐구요? 어딨냐구요? 저기 아마 뮤턴트들이 있을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되냐구요? 잘 싸워야죠 일단 스티핑하나 먹구요 총은 없구요 안죽! 명동놈! 정립 áp당하시다가 정립 áp당하시다가 정립 áp당하시다가 정립 áp당하시다가 정립! 막 넣어! 꽝! 야 꽝! 아니야 그냥 이상한 데 터졌어! 한대면.. 한대면.. 아아.. 안돼요.. 꽝! 아 안죽었어! 한명 죽었어 한명 야 어디 도망가? 자 두더지 그거는 다 썼으니까 이거 바꾸세요 오케이 32구경 타냐? 한마리 이쪽으로 튕겼는데 솔트 한마리에서 어.. 진짜 어디갔지? 이런가? 어.. 치.. 총알을 좀 얻었네요? 얘 위에 있는거 같은데? 자.. 올라가서.. 야 임마.. 거기있으면 내가 모를거 같애 엣 x7 너 안임만 빨간색으로 다 임마 어ㅔ 오 오 오 어윽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너무 멀어 널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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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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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가까이! 아니 너무 가까워야..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널무 가까워 아이씨 쯔! 말했잖아요, 예 아유, 여기도 있네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피해서 가야겠대 저 시스템이 압돼 네, 뭐 솔직히 나이는 안 말해줘요 내 나이 아는 사람 없을걸? 한번도 안 말했으니까 어, 이거 쇼트... 쇼트 거식인데? 어... 어... 난폭한이야 자아 맞아도 끄떡없는 난폭한 난폭한 놈이구나 안폭한 놈이 아... 안 돼 안 돼 저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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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죽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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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그나마 술탄에 지금 댐지를 매긴 건데 자, 마지막 한 방 두 마리 있네 아, 저기도 있고 아이씨 여기 저기 하자 그냥 자, 어설트라이프 얘는 뭐냐 너 어 어, 쟤도 아이씨 아이씨 아, 빠른 이동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씨 이쪽으로 도망가자 아, 다 빠른 이동하기 어렵다 아이씨 아, 내가 레벨 네,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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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올려봐 네, 니네들 이제 끝났어 미니건 들기 시작하면은 어, 나, 어, 나 갇혔는데 어어? 어, 나 갇혔네? 어? 아니 아니, 아니 아이씨 야, 너 저로 가 가까이 온다 아, 빠른 이동해야된던나? 아, 여기 갇혀가지고 아, 쟤 아, 야, 아니 쟤 너 저로 가 빨리 인마 애비 아이, 쟤 때문에 빠른 이동을 못하잖아 쟤 쟤, 저쪽으로 가려면 또 한참 남았는데 빨리 가, 절로 가라 저 빨간 점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한바퀴 돌아서 저기로 움직이는거죠 저쪽 끝까지 가면 내가 빠른 이동을 할 수 있을거야 라는 기대감에 기다리고 있는데 움직일 생각을 안해요 제기라 빌어먹을 아아 아아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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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일로 가 일로 가 아, 빠른 이동을 해야되는데 저 빨간 점이 없어야되거든요 정발이 없어야되거든요 이어 상대방이 형 아아.. 여기로 나오니까 참 갈대가 문제네 다 죽이고 귀찮고 총알아 깎고 악 어어어어어 도둘돌아가야되나? 되돌아가긴 덕이차고 아이 그냥 총알써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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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총써 어 병뚜껑지 됐네? 어? 병뚜껑 지뢰가 있다는건 병뚜껑 지뢰로 죽이면 되잖아? 뭐라는거야? 야 와봐 쟤는 안 움직여 저거 겁쟁이가 지내라고 죽여야지 뭐 또 죽여야래 또 아까 그냥 그 텐타우루스 그냥 죽일걸 그냥 켄타우루스 죽일걸 어어 오오오 너무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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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움직였다가 움직여 안 움직였다가 움직여 됐다 나 갈래 아 아 아 아 아 아 가자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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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채우러 가자 자 여기 로보트 아 여기 로보트 하나 있는데 저 자식이 하우스키핑 로봇이에요 일단 자죠 잠자 잠자는데 제가 장보어라 장바오라면 제가 오로로 또로 또로 가가지고 장바와요 이 컴퓨터로 장좀봐봐 이러면 장바온다 아 어 잠깐만 아 여기서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온금에 좀 뒤져볼까요 자 국회 스타일 스피스죠 음 음 누카콜라 틀어 어 누카콜라 어 누카콜라 없나 됐나 가지 여기선 빠른이동 가능하겠지 뭐 아 그래도 안 돼 뭔 놈이야 아 쟤 여기까지 따라왔어 아이 빌어먹어 젠장 야 너 나한테 뭔 원안이 있다고 여기까지 따라와 야 너 왜그랬어 나한테 왜그래 너 너 뭔 원안이 있다고 근데 지배자는 안돼요 너 이걸 맞아볼래 이거 뒤집 두다 두다 두다기까지 두 대 맞으면 죽는건데 아 여기도 뭔가 있네 오오오~~勝 도룸변이에요 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 오오 옴므무야 우와아 뭐하나 나쁜 놈도 어디 가게 안 두는구만 너 나중에 와서 보자 나중에 와서 보자 야씨 모리야 난 죽을 뻔했어 모리야야 모리야 나도 안 죽을 뻔했어 내 씨 목숨 걸고 왔어 몇 번이나 죽었는지 몰라 모리야 씨 네 모이라 아 오, 훌륭해! 적극적인 수술 테스트, 정확한 리포트, 그리고 저렴한 데디케이션 뭐 더 더 더 물어볼까? 모리야, 모리야, 모리야 모리야, 모리야 자, 제트로 만들었구나. 사이코 어... 연구를 하기 앞서 좀 쉬어야겠어 아, 마일로... 물론 이게 가장 쉽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해보지 자, 아무도 멀럭 한 마리도 죽이지 않고, 어... 저기 갔다오는 거, 저기... 그, 락픽이 몇 이상 필요하더라? 자, 일단 좀 자고요 그리고 갖고 온 거 이거 뭐야, 왜 이러지? 이거 밖에 안 짜 금속 부품도 넣어놓고, 전쟁전 체액 다 넣으니까 뭐 들어가지? 아, 여기 책 책도 넣어놔야죠 책 두 개 얻었죠 아, 귀찮다 이거 정말 정리하기 점점 귀찮아지는데 코카콜라 코카콜라... 아, 됐다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 여기 뭐 무기도 좀 넣어놓고요 음... 어... 하나쯤... 어, 내가 지금 탄이 어, 뭐가 많냐 사사구경 메그름도 사사구경 메그름도 사사구경 4발밖에 없구나 뭐... 탄, 많이 있는게 없네요 이쪽인데요 여기서 뒷문으로 가야돼 뒷문으로 가야지 어.. 이제 안들끼고 갔었는데 그 뒷문이 아마 열쇠로 따야될거에요 뒷문이 어떻게 가더라? 어떻게 가는지 까먹었는데 이쪽이 아니라 뒷문이 있을건데 어.. 저..이쪽인가? 이..이쪽..이쪽이었나? 이..이쪽이었나? 이..이쪽이었나? 네 말씀하세요 이쪽인거 같은데 어..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아..아머리? 아..집이요? 아..이거 매우 시음이구나 여기에요 여기 여기로 들어가면 한번 갈수있죠? 그냥 바로 잠시만요 어.. 아..이구..